2. 3. 4. 나와 봐 이거 나와 봐. 날아 좀 날아 좀 날아 좀 날아 좀. 너 날아 좀 날아. 근데 내가 항상 느끼는 건데. 여기는 다 그건데 종이는 왜 이렇게 다 깨끗하냐. 뿅아 니가 다 인쇄해가지고 묻힌 거 아이가. 여기가 너무 많은 곳이다. 뭐라고? 여기 너무 많은 곳이다. 여기? 머리 아파? 괜찮아 빨리 봐. 근데 여기 세트장인건가? 근데 여기 뭐다. 여기는 엄청 크다. 뿅아 이리 와봐. 이거 붙여봐. 잘 안보인다 진짜. 너무 크다. 왜? 뭔데? 노스쿠차가 있었나봐 노스쿠차가 뭐야? 귀신이 있는지 없는지 하는거야 어? 그러네? 어? 그러네? 이거 그거냐? 잠시만 나와봐 자, 턱에서 해봐 나 귀신이 있는 줄 알지? 아인가? 귀신 탄지기야? 무슨 귀신 탄지기야? 아이씨, 죽는다 아이씨, 아이씨, 아이씨 야, 근데 나 진짜 농담 안하고 익숙해졌는데? 아이씨, 아이씨, 아이씨 아, 바뀌네 와, 바뀌구나 모르겠지? 진짜 잠시만 근데 밖은, 밖은 진짜 농담 안하고 진짜 그냥 흉가 그 자체다 뭔 줄 알아? 밖에 비 오기 시작했다 하아 쁘다 밖의 비 오기 시작했어 야, 여기 몇 층까지 있냐? 어? 뿅아, 여기 몇 층까지 있어? 뭐 비까지 주작이야 여러분들 전 철구 형한테 방송을 배웠어도 흉가 주작을 4년 전에 다 끝내가지고 모든 주작을 다 해놨어요 그래서 주작할 게 없어요 그래서 제일 리얼리티로 보여줄 수 있는 게 1번 흉가잖아 그래서 1번 흉가 온 거야 레알이야 여기서 주작할 게 뭐 있어 주작 다 했어 여기서 누가 이렇게 노숙자로 이렇게 누워있는 거 있지 그런 것도 내가 철구 형은 다 했어 야 빨리 와 빨리 와 피자 아니야? 응? 피자있다 빨리 와 피자는 맛있다 피자는 맛있다 피자는 맛있다 여기 사장실이래요 사장실? 네 사장님이 있었던 자리입니다 그러네 사냥이니깐 사냥이니깐 이 사장실이 좋은 거 썼다 TV 좋은 거 샀다 사장님은 뭐예요? 이거 붙여봐 사장실 사장님 어딘가 사장님이.. 뭐야? 이거 사장님.. 왜? 나다.. 이런게 제일 무서운거에요 진짜? 사장실면.. 금고 이런게 있을텐데.. 금고 이런게 있을텐데.. 2007년.. 2007년은 아니라고.. 여긴 또.. 왜? 2007년은 별로 안됐구만.. 그래서.. 역시 일본이든.. 한국이든.. 여기 사장실 옆에 커피타는 곳이 있네요 역시 역시.. 일본이든 한국이든 똑같아.. 여기는.. 여기.. 미쳐봐.. 여기는.. 여기는.. 사무실이네요.. 사무실인가? 직원들? 네.. 오.. 우와.. 이게 직원 사무실이며.. 직원들 농땡이 까는 공간도 있을텐데.. 저거.. 저거.. CRT 모니터.. 저거.. 집에 가지고 가고싶다.. 저거.. 레스타미터.. 개구리.. 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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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저 새끼 좀 미친 새끼이네.. 계속.. 헉.. 이거.. 소리가 나왔어.. 누구인데? 유명한 분이셔.. 누구? 어.. 이거.. 되게 유명한 분이셔.. 누구.. 누구신데? 어.. 이름은 몰라.. 근데 되게 유명한 사람이야.. 오래 산 사람.. 일본.. 사람 중에서.. 아.. 누군데? 몰라.. 헉? 귀엽지? 어? 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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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역시 사장님은 개인화장실이 있었구만 이리로 가 얘들아 이건 뭐지? 이건 뭐지? 이건 뭐예요? 여기는 밖이요? 이건 뭐지? 이건 뭐지? 이건 뭐지? 이건 뭐지? 개새끼들아 여기 옥상아 뭐야? 여기 옥상아 이거 뭐야? 이거 뭐야? 뭐지? 아.. 아.. 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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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아.. 아.. 왜? 왜? 이상한 거 안 갔는데요? 모르겠어요. 어? 모르겠어요. 아까 이제 눈 씻었다. 간식다. 피조나봐. 덥고. 덥다. 왜요? 뭐라는거야? 물어 죽인다고. 물어 죽인다고. 뭐라는거야? 저 옆에 누가? 어떤 느낌이야? 같은 느낌이야? 한번 봐 봐봐. 뭐가? 포 В tung 도망 into Corona 아니 이케 갔다녀 히히히히 히히히히 야야야 엔지 엔지 아 다시 해야 돼 아 씨 아우 니가 개 짖는 소리를 안 했어 아이씨 개 짖는 소리를 안 했어 아 다시 해야지 다시 해야지 이거 아니지 다시 갈게요 아이씨 다시 가야지 너무 연기가 어색했어 너 왜 웃었어 안 웃었다 아니야 아이씨 야 너 그리고 불이 켜져 있어 으 으 으 아 으 으 원 좀 버려져 있어 으 으 으 으 으 아름다워 야 방아 다시 올라갈테니까 다시 해봐 알겠지? 너도 옆에서 번역차라고 알겠어 왜그래? 어? 서욕기 안좋아? 갤 정신 차리라고 아니 아니 좀 앉아 뭐야 뭐야 아 뭔지 봐 걸어 걸어 개문버 시붕다치 민갯지 시붕다치 엔지 엔지 아우 시발 진짜 아니 아까 전에 3시간 동안 외운거 어디갔어 왜이렇게 대사를 왜이렇게 못해 아우 진짜 다 까먹었다 다 까먹었다 아 나 미치겠네 진짜 아니 아까 전에 다 외웠던거 다 어디갔어 그러니깐 아니 아까 전에 외웠던거 다시 해봐 외펴봐 아우 진짜 나 진짜 5문장 외웠는데 아 다시 해봐 다시 해봐 아니 그 뭐냐 우리가 했던거 뭐야 어 잠시만 안녕 안녕 바람소리야 이 개새끼야 이씨 어디서 방종각을 잡아 이씨 존나 오줌찍에 방종각을 잡고 했네 이씨 미친소리하고 그냥 바람소리구만 이씨 아 나 진짜 이씨 아 다시 해봐 어 어 어 어 그래 왓다시오 왓다시오 서로 그단 놀라요 그단 그거 띄워먹는다고 치고 구로가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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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카메스틱 카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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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마쓰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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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용히해봐 강아지우르르 조리 아니야 아 아 존나 저 아니 개소리야 하지말라구 하하하하하하하하 가미시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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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만해 아이 미친년아 아우 진짜 아이 토라이 같은 년이 대사를 한 5시간 동안 외우라고 해놨는데 대사를 못해왔어 미친년이 진짜 아 넌 왜 울으라고 뭐라고 뭐라고 대여래 어 뭐라고 대여래 그만해 그만해 아 진짜 아 얘난놈의 용기를 왜 이렇게 못하는거야 아 나 진짜 미치겠네 진짜 아 나 왜 뭐 할 말 있어? 죄송합니다 아 시위가 겁나 빡치되는데 진짜 왜 아 진짜 3시간 동안 잠도 못해 계속 피웠는데 진짜로 5분 자다가 꿈속에서 다 외우고 꿈속에서 다 외우는데 우리는 박스인데 옆에서 꿀끌 돼지처럼 그렇구나 자면서 아우 진짜 연기는 이 정도는 해줘야지 야 지랄하네 지랄하네가 아니라 니 이쪽으로 들어오는 걸로 해봐 알겠지 알겠다 여기 혼자 있을테니까 자 후레쉬 아 그래요 연기는 이쪽으로 해봐 저게 뭔데 근데 야 후레쉬 좀 줘봐 아 됐다 후레쉬 좀 줘봐 아 됐다 후레쉬 좀 줘봐 거기 아니 야야야야 거기 밑에서 알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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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자 가자 여기 길이 있다 아니 운종하며 근데 여기서 세워야되고 가자 근데 못 나가겠다 아 Campbell 아 시끄끄끄끄끄끄끄%, 언니야 너무 시끄끄 conteúdo 로제레벨 얘들아 얘들아 저는 스타 아 씨발 언니야 더 씨발 얘들아 얘들아 야 진짜로 진짜로 얘들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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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얘들아 나 진짜 이 정도는 해줘야지 아우 진짜 이 정도는 해줘야 될 거 아니야 바람이 기뻐하고 있어 바람이 기뻐하고 있어 환호성 찌르고 있네 바람이 그래 이 정도는 해줘야지 아 이 정도는 해줘야지 아 이 정도는 해줘야지 아 이 정도는 해줘야지 오늘 후비 입고 왔네 어떻게 알지 아 짜증나게 하고자 바로 이 굴러 떨어진거 잘 찍었어? 어 잘 찍었어? 그래 이 정도 해줘야지 내려가자 내려와 아 근데 너무 무섭다 뭐가 무서워 또 4시간 까 진짜 무섭다 잠시만 뒤에서 가만히 있어봐 앞에 봐봐 이거 실랑이야 와 똥물 부치고 와 이걸로 차 타지마라 왜 가야 가자 아 나 진짜 이 정도는 해줘야지 아 나 진짜 길 안아 알지 이리와 야 나 후레쉬 줘봐 저거 아우 부족했다 아 아 4시간 운전해가지고 와가지고 아니 공주경 하는거 아니잖아 아이씨 뭐? 아 얘도 아까부터 계속 방구를 껴도 된데 아 진짜 아 아 아 근데 아 야 왜이렇게 아 속이 안 좋냐 내려가 아 아 아 여기 맞아 여기 맞아 내려가 네 먼저 내려가 야 나 근데 여기 어디있었는데 어떻게 됐는데 뒤에 찍어봐 내려가 이거 어디있고 타야겠다 보자 찍어봐 이거 어떤데 괜찮아? 아니 심각한데 왜 감념 안 감념 될거 아니야 감념 되네 내려와 내려가 빨리 내려가라고 내려가 내려가 뭐하는건데 미래? 내려가 미는거잖아 미는거잖아 미는거 같아 우리 죽는다고 아니 아니 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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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쓰레기라도 계단에서 미는거 아니지 어 민다 아 그건 아니지 안 밀어 빨리 가 가 가라고 내려가 내려가라고 우리한테 잡기 내려가 밀면 살인미 있을지 아 괜찮다고 내려가라고 어디갔냐? 고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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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들아 방 좀 했어 얘들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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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요? 얘들아 뭐 얘들아 얘들아! 얘들아! 얘들아 진짜 갔어? 일본에 있는 귀신애들아 일본에 있는 귀신애들아 내가 봤을 땐 너희들은 나를 아무 고토 무섭게 하지 못했다 그러므로 너희들의 귀구멍을 내가 조져주겠다 들어라 손에 있는 귀신애들이 LALALALA LAAAG LALALALA LAALALALALALA 계세요 아우 아우... 아, 네. 미안합니다. 아, 제가 휴날 진짜 무서워요, 여러분들. 그래가지고... 근데... 아까 못 간 곳은 가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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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실례합니다. 누구야? 하나 말씀 드릴게요. 귀신이면 잡히고 사람이면 제가 못 이깁니다. 귀신이면 오시고 사람이면 가세요. 아시겠어요? 귀신은 이기는데 사람은 못 이깁니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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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